안녕하세요. 5학년 2반 회장이에요. 김수호야. 5학년 2반 회장이에요. 안녕하세요. 오늘 국보이 축제 너무 재밌었어요. 바이킹도 재밌었고 트러스도 맛있었고 이 친구들도 좋았어요. 감사합니다. 5학년 2반 최예지예요. 안녕하세요. 5학년 2반 회장이에요. 트러스가 제일 맛있었어요. 트러스 잡아보셔야 돼요. 재밌는 거? 바이킹이요. 국바이 축제 너무 재밌었어요. 먹는 게 역시 최고죠. 누구세요? 저 윤석민 얼굴이 제일 재밌었어요. 감사합니다. 고마워. 고맙습니다. 한국국토정보공사 감사합니다.